정부 여당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야당과 언론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의 전방위 공세가 언론 개혁을 위한 구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3.15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에 처해진 적이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추악한 돈거래와 권력역으로 얽힌 사기꾼들이 작당 모의해서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는 국기문란으로서 가장 사악한 범죄이며 그래서 제가 사행에 처해야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 사행에 처해졌다는 적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날 오후에도 대선공작 게이트 대응 방안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가짜뉴스, 허위 뉴스 보도사건이나 과실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는 아주 고해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권의 총공세에는 대선공작 게이트 전국을 연말까지 유지해 내년 총선까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라는 계산도 엿보입니다. 여권의 언론장악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언론사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팩트체크 시스템 검증 추진부터 예고됐습니다. 때문에 야권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기관장들 역시 이날 국회에서 정권이 비판 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쿠데타적 수준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수빈입니다.